제주도는 바가지 요금 및 비계 삼겹살 논란으로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이런 논란에도 변함없는 제주도 근황이 7일 새로운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수욕장 갑질 당했다는 내용이 글이 올라오며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요즘 제주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배가 불러도 터질 듯이 불렀나 봅니다. 글쓰니에 따르면 요즘 말 많은 제주도 내 유명한 협재해수욕장에 사인 가족이 놀러갔다 갑질을 당하고 억울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나오게 되었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해수욕장 내 편의점 근처에 있는 땡땡 상해에서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다고 말하며 2시간 정도 사용하고 배가 고프다고 얘기해 해변에서 받은 교땡 치킨 전단지를 보고 치킨을 주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샤워 후 치킨이 토착해 먹으려고 하니 주인이 오더니 자기 가게와 연관된 업체가 아니면 평상에서 먹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였다고 하며 이에 글쓰니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거냐고 되물어 보았다고 합니다. 이에 가게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 얘기하길래 아이들이 있어 돈을 더 들이면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냐 사전에 고지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냐며 물어보았지만 무조건 안된다고 해서 너무 화가 나 나왔다고 합니다. 글쓰니는 네티즌들에게 참고해 여행시 감정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땡 치킨은 이 업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글쓰니는 1시간 넘게 걸려서 호텔로 돌아와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제주도에 갔다는 것 자체가 존경심이 느껴지네요. 저는 제주도에 5년 전부터 발길을 끊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여름 한철 벌어서 1년을 노나보네요. 평상 비용도 6만원이라는 것부터 잘못됐는데. 횡포까지 부렸네요.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그곳 제주도 아이들이랑 가족들이랑 함께 여행가서 저런 갑질을 당하면 정말 기분이 어떨까요? 일단 가건물 자체도 불법 증축한 티가 난다. 젊은 사람들 제주도 안 가고 일본 간다고 뭐라고 할 자격 없습니다. 등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네티즌은 제주도 현지 분위기라며 영상을 공개하며 7곳의 관광지에 대해 근황을 알렸는데요. 첫 번째로 숙성도 평일 웨이팅 후 5분 뒤에 입장할 수 있었다고 하며 두 번째로 중문 유명 카페는 조용했다고 하며 세 번째 인스타에 핫한 호텔 평일 본인들이 수영장 전세 내다 싶었다고 하며 네 번째 오는 정김밥 사람은 많았지만 예약이라 편하게 픽업하였다고 하며 다섯 번째 풍년 떡집 주말 시장 자체가 조용하였고 여섯 번째 천지꼴을 평일 웨이팅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었으며 일곱 번째 이재모 피자 편하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말 껴서 간 3박 4일이라 웨이팅 각오했는데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며 뉴스로 보긴 했는데 이렇게 관광객이 없을 줄이라며 편하게 여행 다녀왔다고 말하였습니다. 더 사람들이 안 가야 할 텐데요. 이래도 꾸역꾸역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취급 받으면서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요? 다들 일본으로 가는 게 비용도 절약하고 더 재밌게 즐기다 올 수 있지 않을까요?